다같이 깔자 마이피플 친구 초대해서 무료통화 해외 나간 친구와도 무료통화 무료통화까지 되는 진짜 메신저 다같이 깔자 마이피플 다같이 깔자 마이피플 친구 초대해서 무료통화 해외 나간 친구와도 무료통화 무료통화까지 되는 진짜 메신저 다같이 깔자 마이피플 다같이 깔자 마이피플 친구 초대해서 무료통화 해외 나간 친구와도 무료통화 무료통화까지 되는 진짜 메신저 다같이 깔자 마이피플 말로 하자 우리 어? 토크 토크 나누면서 말을 못해 그게 말이 돼? 왜 말을 못하냐고 거겨 몰라? 말 좀 해라 어? 카카오는 말을 못해 시원하게 말로 하자 무료통화까지 되는 진짜 메신저 마이피플 쉽게 말로 하지 말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어? 뭐야 너? 왜 말을 안해? 말해 영어로 할까? 토크 말 가 갸 거 겨 이거 몰라? 토크라며 토크 나누면서 말을 못해 말이 못하냐고 답답해 말 좀 해라 어? 카카오는 말을 못해 시원하게 말로 하자 무료통화까지 되는 진짜 메신저 마이피플 너 말 안하면 후회한다 깊이 완전 후회한다 완전 후회한다 나에게 다음이란 나에게 다음이란? 네 저저시카에게 다음이란 시작 페이지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페이지에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호입니다 선생님 다음은 선생님 같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늘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선생님 같아요 친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같이 있는 친구라고 해야 할까요? 나에게 다음이란? 마이피플 여우를 할까? 유나람씨? 네 다음 광고 촬영하면서 웃긴 에피소드가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스크린세이버 촬영할 때 그 유리를 대고 뽀뽀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거를 몇 번이나 실패해서 얼굴을 이렇게 박은 적이 있어요 저 말고도 다른 멤버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에 그게 가장 웃긴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아 어디냐고 하하하하 제가 맨날 맨날 들어가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유명한 사이트여서 굉장히 기뻤고 또 뿌듯했고요 촬영을 한 이후로 이제 제 시작 페이지에 저희 얼굴이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고 또 신기했습니다 아 많이 좀 해라! 네 다음에 마이피플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저도 애용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친구들과 문자도 할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네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델이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 좋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음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는데 메일과 카페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요 요즘이나 다음 뮤직, 마이피플 등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다음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 매니저 오빠들 자리에 스크린 세이버를 다 다운을 받아서 지정을 해놨는데 저희 매니저 오빠들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회사 식구인 슈퍼주니어 오빠들의 노트북에도 제가 저장을 해놓기도 하고 가족들 컴퓨터에도 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태연 언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귀여운 거나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잘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잘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좀 잠깐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저번 촬영 때 마이피플을 처음 알게 되어서요 그때 설치를 하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료 통화도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그룹 대화도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고 음성 쪽지도 많이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매니저 오빠요 매니저 오빠랑 평상시에 문자나 전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화 안 받을 때 특히 장례 문자를 제가 많이 보내요 그럴 때마다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마이피플을 등록해 놓으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 대화의 정체즈이 도착합니다 유미 씨 준비되었네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오른손은? 저희가 올해는 계속 아시아 활동이 있을 계획이었는데 일본은 좀 안 좋은 큰일이 생겨서 좀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일본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내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